안녕하세요. 한의사강영역의 심통불이기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나 원인을 모른 채 막연히 화가 난다거나 막연히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때로는 슬럼프다. 때로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자꾸만 걱정이 되는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와 불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덩치가 커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피하게 만듭니다.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충동 때문에 내원한 중년 남성 K씨입니다. 1년 전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시작되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줄곧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득 높은 옥상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이러다가 뛰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누군가 내 앞을 끼어들면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면서 경적을 울려댑니다. 그리고는 저 차를 쫓아가서 확 들이받아 버릴까라는 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동안 K씨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도 심하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통 머릿속엔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머리도 멍하고 막지 않은데 뇌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 건지 소화도 잘 안되는데 뇌시경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 또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저리는 느낌이 자주 생기는데 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이처럼 몸에 대한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의 갈등을 잠시라도 피해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도 있던 것인데 평소엔 무시되었던 것이 지금은 그런 사소한 신체적인 감각에도 매우 예민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물론 케이시는 지금 자신의 심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현재의 과부하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역기를 10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속 12, 13, 14 이런 식으로 무거운 무게를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정 기간은 그래도 계속 버텨볼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들겠죠. 그리고 욕도 나옵니다.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떨까요? 들고 있던 모든 걸 확 집어던져버리고 싶겠죠. 이런 게 바로 분노조절 장애고 우울증이고 자해 충동까지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12, 13 정도의 무게를 들고 있게 만들면서 진통제나 우울증 약만 먹이면 될까요? 이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초과된 무게를 덜어내야죠. 그래서 10 아래로 낮춰주면 내가 감당해질 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내용이 도대체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내용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를 대충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KC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수출을 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너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유가가 빨리 회복돼야 예전처럼 사업이 잘 되는데 벌써 몇 년째 저 유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당장에는 유가가 오를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이나 자살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 사업이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도 올 수 있겠네라고 공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이런 마음들이 모두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된 마음의 게으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설령 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이나 화병에 자살충동까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온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발, 두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한 걱정과 막연한 불안으로 두리뭉실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분노와 우울은,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자꾸만 커지죠. 그리고는 엉뚱한 데서 감당치 못했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착시현상까지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선 걱정의 분리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울하니까, 불안하니까, 신경안정제 모아라 이게 아닙니다. 왜 불안한지, 왜 우울한지를 집요하리라 만큼 더 따지고 들어야 합니다. 케이시의 사업은 세계 유가의 성패가 어느 정도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시는 지금까지 유가가 올라야 하는데, 올라야 하는데 라며 여기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을 받는 겁니다. 케이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계 유가를 올라라, 내려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를 말이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고민하고 정작 감당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케이시는 유가가 어느 순까지 회복이 안 되면 적자니까 사업을 빨리 접는다. 혹은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유지되면 계속 해나간다. 이 부분부터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유가가 회복되면 계속 이 사업을 하면 됩니다. 만약 회복이 안 되어 접어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케이시는 자격증이 하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일은 새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뭐가 걱정일까요?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케이시는 그 일을 하면 수입이 지금의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답니다. 이 문제도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더 따져봐야죠. 그럼 수입이 지금보다 50%로 줄면 뭐가 걱정인가? 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케이시는 내 아이와 아내에게 가장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 아이와 아내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내는 이제 당신 사업 망했다고 수입이 적어서 같이 못 살겠다는 식으로 나올 것인가?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아이도 아내도 수긍하고 줄어든 수입에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못 견딜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루고 1년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걸까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바로 내 자존심일 뿐이라는 거죠. 정작 불안하고 우울하고 했던 것은 아이도 아내 걱정도 아닌 내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자존심 문제도 더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100을 벌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젖고 다른 작은 일을 하면서 50을 벌면 그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인가? 남들은 그렇게 볼까? 내 아내는 그렇게 볼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창피한 것으로 규정짓고 지레짐작한 거죠. 사업하다가 망했으니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면서 나는 이제 우울증이다 하면서 몸져 누워버리면 어떨까요? 혼자 힘들다고 처자식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요. 이게 더 창피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50이라도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이 자존심 상할 일일까요? 케이시는 그래도 아이와 아내에게 예전처럼 풍족하게 못해주는 건 가장으로서 죄책감이 자꾸 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마저도 자기 연민이며 자기 기만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풍족하게 100을 벌던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서 이제 50밖에 못 벌지만 열심히 자기 일을 해보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반면 50은 벌어서 뭐하나? 난 이젠 우울증이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죽고 싶다. 이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선 어떤 아버지를 원할까요? 전자는 여전히 자랑스러울 것이고 후자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큰 상처와 짐을 줍니다. 단순히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으면 당장은 불편하고 때로는 서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의 더 큰 불행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한 번 실패하면 저렇게 알아눕고 모든 게 끝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은 나중에 커서도 한 번 실패하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100을 벌던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니까 작은 일이라도 또 새로 하면서 50을 벌기 위해 다시 고군분투를 합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아 사람이란 잘나가다가도 저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건 저렇게 다시 극복하는 거구나. 이런 무의식의 메시지가 각인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산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좋은 옷에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식들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는 건 자신이 어릴 때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돈이 없어서 짝퉁인 나이스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가 아닙니다. 이런 건 별로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이 나도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셨는데도 또 일어나시더라. 아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실패해도 또 일어서면 되는 거구나. 이게 기억에 평생 남아있는 것이겠죠. 이걸 보고 자란 아이는 평생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가 올 일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이보다 더 큰 유산이 또 있을까요? 인생은 반드시 도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누구도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실패했다는 그 마음이 더 큰 어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외형적 사업은 실패했어도 여전히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또 도전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 과정이 있을 뿐이죠. 이처럼 걱정과 불안은 대충 뭉뚱거려 놓으면 순식간에 덩치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만 시선이 가게 됩니다. 술이나 도박, 게임 같은데 중독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이 고비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깊이 끈질기게 따져보는 겁니다. 막연하다, 원인이 없다, 잘 모르겠다 라면서 피하지 말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은 증폭되지 않고 현실의 크기 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